뒤에 코끼리 엄청 와. 얘들아. 긴장해. 코끼리 엄청 온다. 얘들아 소식을 전한다. 도망치기 시작한다. 도망가라. 다리가 그냥 날씬 날씬하네. 오! 드디어 코끼리 등장. 코끼리 등장. 어. 먹네 또. 아. 얘네들은 코끼리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응. 애기 코끼리 나왔다. 귀요미. 귀요미. 아. 귀요미. 아. 귀요미. 흠. 어. 이 세 가지. 이리 나올까? 그래. 이리 와봐. 아니. 나 때문에 안칠게. 온다. 이리 와라. 어. 애기 또 있다. 중간 애기다. 풀만 먹어도 저 등치가 된다는 것이 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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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